꿈이 있는 한 나이는 없다. 심장이 뛰니까? 열정이 남았습니까? 할 수 없다고 절망하고 있습니까? 무엇 때문이라며 포기하고 있습니까? 핑계를 대지 마세요. 심장이 뛰는 한 절망은 없습니다. 열정이 있는 한 꿈은 이룰 수 있습니다. 힘내서 다시 시작하세요. 두 손 불 끈지고 다시 시작하세요. 세상은 도전하는 사람 것입니다. 꿈이 있는 한 나이는 없습니다. 해밀 중이야 꿈이 있는 한 나이는 없다 중에서 하루하루 일상에 파묻혀 꿈을 되던 애벌레에게 어느 날 문득 까맣게 해졌던 어린 시절 꿈이 떠올랐습니다. 그러자 길가에 들풀도 무심한 파란 하늘도 다시 보였습니다. 애벌레는 열정이란 먹이를 먹으며 자신을 조금씩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. 힘든 날도 많았지만 그럴 땐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았습니다. 언젠가 자신이 날아갈 바다와 산맥을 떠올리면서요.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자 날개가 돋았습니다. 뾰루지 같은 낙이는 어느새 온몸을 뒤덮었고 마침내의 벌레는 맑고 푸른 하늘에 올라 반짝반짝 빛나는 하루를 맞았습니다.